파리지행... 우와... 여자랑 저기 한번 올라가야 되는데 제가 유튜버만 하면은 여자가 꼬일 줄 알았지 그런데 안 꼬이는 거야 이래서 유튜버 하겠냐고 몰라 또 한 10만 되면은 꼬일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그 고생하면서 유튜버를 했겠냐고 다른 유튜버를 보면은 여자가 13명씩은 되는데 이게 뭐냐고 아씨... 물론 얼굴 안 까놓으니까 그런데 얼굴 깠으면 아마 구독자가 반도 안 됐을 거라고 여러분이 신미안을 위해서 제가 일부러 안 까는 겁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죠 여기가 에펠탑뷰가 여기라고 하더라구요 sorry 여기가 에펠탑뷰라고 하더라구요 이 공원에서 찍는 에펠탑 제가 뷰 맛집은 소개해 드려야지 그래야지 여자들 데리고 오실 거 아니에요 여자들이 뷰에 죽고 뷰에 살거든 나 이런데 왔어 하는 남자들이야 그냥 게임만 하다 가면 되는 거고 여자들은 안 그러거든 그 구주가 나 이런데 왔어 할만한 뷰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... 짠... 예 괜찮나요? 저 뒤로... 아... 더워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 스페에로 가면은 사진이 괜찮게 나올 거에요 이정도입니다 파리지